언제 어디서나 맛있게 냠냠 반려동물을 위한 프리미엄 브랜드 패쩡식의 영양간식을 소개해요 사랑스럽고 소중한 예쭈죽지의 건강을 위해 천연미네랄이 함유된 영양간식 데이터의 장점부터 알려드릴게요 패쩡식의 자체제작 상품으로 아침 저녁 미네랄과 최적의 영양 밸러스를 골고루 담긴 영양트릿이에요 신선함이 가득한 고품질 원물로 100% 휴먼 그레이드의 자연간식 패쩡 인증받은 업체에서 깨끗하고 바르게 제조되었는데 동결건조 공법으로 원재료의 맛과 향을 보존해요 기호성까지 좋은 영양제이자 간식으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급여해주면 강아지의 면역력 증가에 도움이 된답니다 화학청과물은 단영점 1%도 허용하지 않았어요 색소, 방부제, 설탕, 감미료, 첨가력 걱정 없이 하루 2번 데이터 국내산 유기농, 무농약 100% 원재료에 천연미네랄만을 더한 반려동물 영양간식으로 딱 2조 패쩡 시계는 북옷 닭가슴살, 오리가슴살, 열빙어, 동결건조 간식 종류도 다양해요 국내 제조공정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만들어져 맛과 영양이 아주 뛰어나요 신선신선, 옛주가 열빙어를 아주 좋아라 해서 믿음가는 열빙어들이 쓴 패쩡식에서 선택한답니다 패쩡식, 수제 간식 종류도 다양 닭가슴살, 닭먹, 닭근이, 오리먹, 오리날개, 오리근이, 돼지기, 돼지유포, 돼지간, 소관 있어요 환영개껌으로 오래 씹으면 스트레스 완화되는 수제 간식으로 돼지기를 급여해봤는데 너무 맛있게 즐기는 옛주도찌를 보면 흐뭇해져요 museums aşkscrepresented,ons,박iantes, 자막 greatness 누구jorwon income 누가 예쁘나? 누가 예뻐? 누가 예쁘지? byłaá search... function,嘴크 어떻게 할거야... 어떻게 할거야? 저기 SURVI distinctly 하우스 SP peque 성공 생선 바삭한 식감의 폐쩡식 수제 간식은 국내산 원물 그대로 영양이 담겨있고 속포장이라서 언제 어디서나 예쭈두찌를 기운나게 한답니다. 보고 먹고 싶어. 좋아라 해주니 좋아요. 요알못발려인인 저도 해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